투명무늬 나 근데 투명문이라 좀 무서운데? 꾸고 꾸고 어디로 부터 자 여기 먼저 갑시다 자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 괜찮은데? 예쁘게 찍어드릴래요? 어떻게 찍을까요? 누리끼리 여기는 어디? 안돼 안돼 여긴 마지막이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이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속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면 되겠다 어떻게 켜지 어떻게 켜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짠!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이건 비누 향? 냄새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오라보죠. 아 방충망이 있었네. 다행이다. 벌레가 엄청 많이 추가했는데요. 자 여긴 그렇고. 푹 완전 예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어. 뭘? 뭘 찍어? 썸네일? 자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라이프에도 있네요. 자 여기 올라오시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여기에는 잘 쓰이는 공간이 이렇게 또 완안나에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여기 에어컨도 있어요. 트렌드에서 먼저 틀어도 되고요. 이게 되게 이렇게 그래서 4명이서 잘 수 있을 거예요. 4명이 잘 수 있다고요? 아니 여기 아까. 다 침실을 바꾸다 우리.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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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우리 다 차리세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완전 좋은 냄새 나. 대박 개 좋아. 완전 좋은 냄새 나. 완전 좋은 냄새 나.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70일이에요. 일주일에 70일? 그럼 하루에 10만원? 그럼 진짜 웬만한 호텔이네. 근데 호텔보단 크니까. 아침 주. 안녕. 부엌. 부엌을 소개해드릴게요. 설마 이거 우리 쓰라고 주신 건가? 설마. 뭔너봐. 우리 방명록 쓰자.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그냥 쓰라고 주. 아 방명록이구나. 아 뭐야. 기대했네요. 아 방명록도 좋지. 헐 대박 이런 거 읽는 것도 재밌겠다. 스피커야? 이거 갖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 커피 머신이 있는데 원래 원두가 없어서 못 먹어요. 너 커피 마시나? 커피 마시네. 앞치마도 있어. 대박. 여기 뭐 있을까? 엥? 응. 오 쓰레기 봉투. 그리고 여기 매장북. 오 삼다수. 우와. 물 밖에 없네. 내가 채워야지. 짠. 오 얼음이 있다. 얼음. 오 냉동실도 있다. 냉장고가 커서 좋다. 근데 식재료가. 오. 일치식이 있네. 오 근데 말랐어. 누가 뚜껑을 안 닫아놓고 가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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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정할게요